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가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컴퓨터 고장나서 난 뭔가 못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컴퓨터 부품들을 사가지고 조립을 해보다가 뭔가 안됐어요. 그래서 부품을 추가적으로 더 사서 해야되서 조금 더 걸리는데 그래서 영상 빨리 올리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아 맞다 카메라에 마이크 연결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생각이 난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 생각하다가 좀 간단하게 빨리 녹음할 수 있는 이 이니어마이크가 생각이 난거예요. 제가 지금 선풍기도 켜놓고 장면도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소음이 날까 모르겠는데 이게 좀 별로 민감하지 않는 마이크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올려볼게요. 너무 신나? 아 이건 어떻게 올릴거냐면 이거를 와이파이로 핸드폰으로 전송해가지고 핸드폰에서 그 편집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충 잘라서 붙여넣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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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금 대강대강해서 올리려고 해요. 너무 조금 어젯해도 제가 컴퓨터 올 때까지만 들어봐주시고 특히 불편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봐주셔도 되고 오늘은 어떤거 해볼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생각나는대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어폰 끼는 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갑자기 조금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어 클레밍 해드릴게요. 길게는 못 올려요. 한 10분? 10분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손털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볼게요. 이건 제가 길게 이렇게 구매한건데 생각보다 뭔가 쓸 일이 별로 없네요. 딱히 좋은 도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다 해볼게요. 턱살, 턱살 좁히겠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가 안 감아가지고 오늘 떡쳤어요. 안 떨려서 답답해요. 어떻지? 그 말린 거울 세탁때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로 해볼까? 고개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좀 턱살 잡히죠 지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금등록을 다 써isan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도 화면에서 좌우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가운데서 잡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누구는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팩스처럼 지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고개가 아프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바람이 들어가서 안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반만하지만 양해 부탁드리는 게 지금 급하게 그게 무엇을 드릴까요?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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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안들려요? 페이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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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귀마사지 해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사온건데 잘 안쓰고 있어요. 5만원 주고 산건데 잘 안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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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손을 두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면 귀가 따뜻하면서 숙면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안쓰고 있어요.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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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